컨티뉴 자 어제 이제 왕과 대화를 했죠 왕이랑 대화를 했고 스크린만 조정하자 암튼 공주가 이제 사악한 마법사에게 납치당해서 구하러 가는거에요 이제 왕이 내 딸을 찾아주게 좀 그런겁니다 자 퀘스트 공주를 구하세요 세이브 더 프린세스 자 그러면은 일단 경비랑 얘기를 해보자 뭐야 애기가 왜 안돼 일단 가야되나보네 앞으로 왕이랑 좀더 얘기를 해보자 공주에 대해 말해주세요 정원에 산책을 갔다가 실종됐다 그녀를 찾아주게 정원에 산책을 갔다가 실종됐다 그녀를 찾아주게 적을 가지고있나요 칼로즈 사악한 마법사 구름 위에 있는 성에 성에서 살고있네 아 그녀석이 이제 공주를 납치해간거지 공주에 대해 말해주세요 공주에 대해 말해주세요 어 공주가 정원을 거닐고 있었는데 검은 구름이 나타났어 그래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 우리는 공주를 지킬 수 없었어 구름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평범한 구름이 아니야 평범한 구름이 아니야 사악한 마법에 의해 창조된 구름이지 어 마법 가게에 있는 루시랑 얘기해봐라 루시랑 얘기하자 어떤 채널이 영어공부 얘기밖에 없어 무슨 채널이 영어공부 얘기밖에 없어 무슨 채널이 영어공부 얘기밖에 없어 아 킹도렌 더운 아 킹도렌 더운 설마 여기도 영어공부가 나오진 않겠지 오픈 뚜 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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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왜요? 헬로우 아임 피터 루시 피터가 아니야 피로야 목소리고찐이 퍼 비 엠프라 오거와 어 전투는 아주 흥분됐다 네 이제 주인공이 요걸을 쓰러뜨렸거든요 이 도시를 지켰지 위스키로 이제 이렇게 어 불에 붙여 가지고 왜요? 너는 어디야? 저는 샤도우스의 도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칼로즈의 도로입니다. 사악한 나법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칼로즈의 칼로즈는 칼로즈의 도로입니다. 칼로즈는 구름성에 살고 있어. 그 녀석이 공주를 잡아간 것 같아. 당신이 공주를 구해야돼. 세계의 마력보석을 찾아라. 세계의 마력보석은 그게 있어야지 구름성에 갈 수 있는 포탈을 내가 열어줄 수 있다. 마법보석 이게 구체적이지? 이미 준비된 대상인 것 같은데? 세계의 마법보석 세계의 마법보석은 3개의 마법보석은 3개의 마법보석은 왕국에 세계가 숨겨져 있다. 빨간잼은 남쪽 왕국 근데 잃어버렸다. 노인이 어디있는지 기억할지도 모른다. 녹색 보석은 해변에 있다. 트윈즈 줄리안 줄리아 쌍둥이 줄리안 줄리아가 해변에 살고있지. 그들이 널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왜 그 내 말이 이거 이게 영어공부 어떻게 해야하나고 파란잼은 그림자의 도시에 있다. 피터 3개의 마법보석을 찾아라. 세계의 보석을 찾아라. 퀘스트 루시와 함께 새로운 퀘스트 마지크 마법보석을 찾아라. 이버스팀에 한국어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 한글은 도대체 언제 나와? 안나와요. 상악한 마법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영어공부 영어공부 개인이 영어를 알아야한 제사가 위에 나오니까 돈을 좀 내려야겠다. 그림자의 도시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 항상 밤이래. 영원한 밤의 도시. 난 거기서 태어났어. 아이 고양이야?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 어 걸어가기엔 머니까? 음 뭐 타고가란 얘긴가? 텔포? 아 조심해. 그 도시엔 이상하고 신비로운 사람들이 살고있어. 거기서 음식은 찾기 힘들거야. 좀 물어봐라. 주변에서 웃긴다. 박쥐? 박쥐을 키우네. 그림자 도시 출신이라서 박쥐를 어? 그 패밀리어로 키우나봐. 루시의 일기 보자 아 사생활 일기를 훔쳐보는 건 좋지 않다 마법 물건들 마법용품 아 저기에다가 보석을 끼우는 거구나 내가 어제 이해한 거는 이제 그런 거지 한글이 없는 것은 너의 영어공부는 이 생각부터 영어로 시작해야 된다 악으로 깡으로 어? 어? 영어공부에 왜 한글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영어공부할 수 없다 다 영어로 해 영어로 시작하는 거야 생각부터 그런 느낌 생각부터 영어로 해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게 물론 이제 이 게임에서 한글이 없는 거랑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키는 거지 영어 잘 알게 될 거라는 말들은 것 같아 일단 블루잼을 찾으라 그랬지 일단 블루잼을 찾으라 그랬지 혹시 김도님 일정시간 영어로만 말하기 해보실래요? 흐수포함 키키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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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외국 게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는 거잖아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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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한 건데? 보석에 대한 얘기가 없지? 보석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하지? 보석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하지? 해변에 가야되나 내가? 해변에 가야되나 내가? 딴 데로 가보자 우이 대장 대사가 딱 입시 TTS 수준이네요 퀘스트 자 지도를 봅시다 지도에 의하면 로드 팀장 경험이 있는 걸 보면 노인한테 가서 일단 물어보자 노인한테 가서 물어보자 노인한테 가서 물어보자 기사 납치된 공주 이성 소굽 친구 칼질 알려준 중나 마녀 유시까지 이거 할애물 맞쥬? 열렸나 모르겠네? 김동형 영어판이 아니라 일본어 공부 게임이 있다면 왠지 잘하실 것 같나요? 어 여기 길 열렸다! 먼저 일로 가볼까? 영어로만 채팅하기는 매우 쉽다. 날만 치면 됨. 음... 워커! 일꾼이 쉬고있다. 건축은 힘든일이다. 어 대장이랑 얘기해봐. 아 그런거야? 그런거였어? 형! 방금 나 화면 전원때 소름돋았어 갓겜인거야? 아 집을 짓고있네? 어... 나는 일꾼들의 대장이다. 건축은 힘든일이야. 우리는 휴식을 해야돼. 해변에 대해 말해주세요. 아 엄청 덥다. 물을 많이 가져가. 응... 물을 많이 가져가. 응... 물을 많이 가져가.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자... 잘했어! 자 이제 창문 차래야. 뚝... 딱! 뚝... 딱!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밥먹어야 합니다 옥수수 옥수수 지금 음식을 필요하지 않아 오케이 다시 해볼까? 자 처음부터 오른쪽 창문이라 그랬지? 처음엔 일단 문부터 라이트 윈도 왼쪽 지붕 왼쪽 지붕 뚝 딱 뚝 딱 왼쪽 창문 왼쪽 창문 좋아줘요 다 붙여 펠릭스 오른쪽 벽 왼쪽 지붕 왼쪽 지붕 뚝 딱 뚝 딱 뚝 뚝 뚝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야 왼쪽 벽을 건축해 아 네 세기말의 마술사님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얘들 니들은 일 안하냐? 나 혼자 집 다 만들었는데? 훌륭해 피터 집이 만들어졌어 1달러 1달러 감사합니다 아니 1달러? 아니 집 다 지었는데 1달러 준다고? 집을 다 짓는다고는 안했는데 열정 페이 지르고 와우 1달러 하우 제네러스 나아임 리치 하우 제네러스가 뭔 뜻이에요? 축하한다 아 망치로 준다고? 아 관대하다고? 아 관대하다고 아 관대하다고 아 르블르 가보들아 일을 많이 했어도 일한시간이 적으니까 시급이 적게 나오지 키키 무리다 아이템스 리턴 필리핀 필리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해변에 갈라면 원래 마을에 가서 물병 하나 더 사오자 거기 물병 하나 팔거든? 얼마에 팔더라? 기억이 안나네 왼쪽으로 가서 집 만들고 1달러인데 물병 값이 얼마일까? 얼마였지? 25달러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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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나네 노인이 어딨었지? 아 성이 있었지 노인은 1달러나 주식다니? 사장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일단 가게로 가자 1달러 1달러 가지고 반대하다 거리는데 나중에 돈 더 받으면 아주 기뻐죽겠네 어 2달러야 오케이 이거 주세요 2달러야? 이 게임이 집 지은 돈으로 막준비 잡고 미소녀들이랑 야세도 하는 게임이라고요? 2달러야? 돈 내놨 리턴 퍼펙트 디엘 아 방금 뭔가 굉장히 이 미소가 좀 이상했는데 자본주의 미소였는데 방금 자 망치 다루는 법도 알려줄라나? 길드에서?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가보자 일단 아 망치는 안되네 여기 무언가 길드인데 여기 칼 쓰는 법 알려줌 일단 도시에 있는 노인한테 가보자 일단은 이 물을 그냥 먹어버리고 물을 두 병 다 파는 그리고 집에 가서 옥수수 따가야지 사과도 따자 사과도 따자 넷 박랑자랑 또 얘기를 해봅시다.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추가적인 대화가 없네? 가자. 도마토가 내가 있나 지금? 어 있네? 말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근데 말은 어디 간거지? 도망갔는데 말이? 어디로 도망간거지? 탈주하고 아예 사라졌다고? 난 노인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어. 남쪽의 붉은 잼에 대해 알려주세요. 붉은 보석 아 그래! 붉은 보석! 하지만 난 그게 어딨는지 몰라. 아 모른다고? 기억이 안나면 기억이 나게 어떻게 해야될까? 아닌가? 아 기억이 안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간은 꽤 크다. 아주 옛날인 사람이야. 오는 파란색색이네. 돈 주면 낸다고? 아이템스. 반송. 감사합니다. 돈 안받는데요? 아 이 노인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알겠다. 아 가서 좀 물어보고 올걸. 어 그 마을에서 알겠다. 오 술집이야. 바스타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 개놈새끼? 뭐라고 그러지? 후레자식? 악당. 악당이라고 하자. 악당은 강하다. 대머리다. 그는 알콜을 섭취하는걸 사랑한다. 화난것처럼 보인다. 아 네 아이오브티나님 8개 구독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악당이라고 부르지. 데킬라 좀 있니? 난 데킬라가 필요해. 이봐. 데킬라 마실 시간이야. 데킬라를 가져와. 데킬라가 필요하대. 이봐 이렇게 소리가 멀어졌어. 바텐더. 헬로우. 저는 피터. 누구야? 빅도님도 혹시 앞당이신가요? 저는 바라맨. 에이. 몇살이야? 바텐더. 너 몇살이야? 흐흐흫. 뼈 미성년자같아. 너는 술을 마실 수 없어. 악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바텐더. 걔는 데킬라를 좋아해. 근데 그 녀석은 노란색 액체면 뭐든지 먹을거야. 아 진짜? 아무거나 노란색 액체면 된다는건가? 흐흫. 너는 데킬라가 필요해? 악당은 모든 데킬라를 다 마셔버렸어. 헤이. 그 녀석은 누구죠? 제시카? 제시카? 호호호. 아 춤추는걸 좋아해. 어. 피터. 아. 아까 있었던 일은 미안해. 이거 달라받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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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터. 난 싸우기 싫어. 돈이 있는 돈이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이다. 얘기를 해보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귀엽다. 저는 제시카입니다. alan워가 really has follower. 저와 춤을 싶어요. 거기 미남. 나는 제시카야. 나는 춤을 추고 싶어. 춤은 어떻게 추지? 상관해. Apps liver pero 페이ifter! 나 싸우기 싫어. 춤을 어떻게 추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음식이 pacین gun رgoing! 티켓? 이게 무슨 티켓이지? 캐리지? 마차가 캐리지인가? 마차 티켓인가 이거? 오오 그림자도시에 가는 티켓인가 봐 이건 대화가 안되네 잠깐만 이 녀석은 이제 노란색 액체면 뭐든지 먹는다 그랬지 보드카도 되려나? 보드카 저번에 흘렸던거 있잖아 라이터 뭐야 이거 오 라이터를 얻었다 했는데 이거 안돼요 대부분은 안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해왈 수 없게 돼 흠 테킬라가 아니군 난 테킬라가 필요해 안돼 다 저렇게 나와요 그니까 아 너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법적인 나이가 아니다 나가라 일단은 다시 마을로 가보자 이 노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노란색 액체도 가져와야지 아 물 마시고 가자 물 마시고 물 마시고 물 마시고 지금 물 마시고 띵용 그니까 노란색 액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드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보드카 흘린 거 아직도 부을 수 있을까 마차 티켓은 누구한테 줘야 되지 왕국에서 쓰는 건가 자연산 노란물 오줌을 싼다는 선택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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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남편은 붉은 보석의 모든 걸 알고 있어 그 양반이 또 실종됐어 네가 그 양반을 만나면 집에 오라고 말해줘 그는 자주 까먹는다네 아 그 노인이 걘가 보네 다시 가야 되네 그러면 물 몇 잔도 마셔보자 그럼 노란 액체는 해결될 것 같아 아 그 오줌 싸는 그게 없어 일단 이걸 비우고 여기다 채워보자 안 채워지네 전에 여기 흘린 거는 넣을 수 있었는데 자가 먹어 아 나 이 공복도 시스템 진짜 열받아 진짜 대체 이런 거 왜 넣는 거야 아 여기는 어딘가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뭐지 가방 100달러인데 아 100달러짜리를 어떻게 사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아니 뭐 이 이 이 이 동네 사람들 뭐 어 집 한 채 지어주고 1달러씩 받는데 100달러면은 집을 100채를 지어야돼 아 나 이제 어이가 없네 아 나이 플리즈 4 카르트 앓에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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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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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노인을 찾아갑시다 하하 그래도 뭐 왕치를 줬잖아? 그런거야? 할머니가 집에 오래요 뭐야? 뭐야? 선택지가 안나오지? 집에 가라면 어떻게 얘기하지? 이 영감이 아닌가? 다른 영감인가? 이 영감이 아닌가? 칼로 협박을 해. 선택지가 안된다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건전한 영화공부 게임이에요. 여러분. 오고를 상대할때나 칼을 집어들 수 있지. 오픈 도어. 기술자.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입니다. 누구입니까? 저는 기술자입니다. 그 오고가 아주 재미있었죠. 뭐 하세요? 아퍼레투스. 에퍼레투스? 에퍼레투스를 만들고 있대. 도와드릴까요? 어 좋아. 장비, 장치를 만들고 있어. 망치. 스패너. 스크류드라이버. 일단 망치는 구했고. 스패너는 어딨죠? 스패너는 어딨죠? 저 스패너는 어딨지 못해. 저 스패너는 어디에 있어보는 거에요. 그리스도는 어딨지 않나요? 저 스크류 드라이버를 어디에 찾는 거에요? 저 스크류 드라이버를 시켰는데 스크류 드라이버에 붙여있었다고. 하지만 다 빠져되지 못했다고. 하늘에서 던졌는데 안 떨어졌대. 스크류 드라이버를. 뭐 구름성이야 있나? 이렇게 순한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어떤 섬은 전미를 한 적이 나무에 걸렸을수도 있겠다 일단 망치를 두자 뭐 어쩌라는거지 게임에 자유가 없네 동개미네 아이쿠 내 말이 열어 아 용감님 용감님 용감님을 집에 어떻게 데려오지? 저 줄은 어제 성 월다마때 쓴 줄이에요 지금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겁니다 스프를 줄까? 할아버지한테? 그래야겠다 스프를 주면 돌아올지도 몰라 아 네 90세 드웨인 존슨의 춤사위님 아이씨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스프를 못 받을거 같은데? 애초에 대화 선택지 대화 누르면 그냥 영감 찾아오라는 말 밖에 없어가지고 아 네 90세 드웨인 존슨의 춤사위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나 스프은 줬어 이미 그 퀘스트 재료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한거 같은데? 이건 뭐야 향수 15달러 컵이 50달러 집 50채 응? 이거 뭐야 대접 초가 15채 리터인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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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동쪽으로 가보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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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병을 주면 스프를 주지 그래 영감님 기억 돌아오게 스프를 주면은 기억이 날 것 같아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내 쌍둥이 쪽 길 열렸는데 아직 일단 하던 거 마저하게 부모님이 뭐 보냐 하시면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김도를 보며 영어 공부 중이라고 말씀드리세요 야 물을 마셔버리고 거기 하나에 50 달러인데 집 지어주는데 일렁 1달러라고 대본시용 아이템스 부터 황 스프 주세요 안받으면은 영감님 주자 근데 노란색인지 잘 모르겠어 약간 약간 연두색인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스프랑 데킬라를 헷갈릴까 체력을 보충할 수프다 일단은 술집부터 옥수수차? 아 이거 어때? 테킬라? 아니야 테킬라가 아니야 할아버지 이 스프 맛을 보세요 오오옿 이 맛은 기억났어 나는 마을에서 마누라와 살고 있었어 굵은 보석은 큰 나무 아래에 있다 거기에 파묻었다고 아 그 방랑자 있는데네 오오 그렇군요 근데 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삽은 어디서 구하냐 할아버지한테 오줌을 받자구요? 무슨 정신 나가는 소리 하시는거야 도대체 그런 발상은 어떻게 하는거야? 근데 그 보석을 할아버지가 왜 챙기고 있단건가 내 자신의 것을 받을 순 없구나 내 자신의 것을 받을 순 없구나 내 자신의 것을 받을 순 없구나 강아지 오줌을 받으라구요? 강아지 오줌을 받으라구요? 어 그래? 마셔볼까 일단 일단 마셔볼까 아 근데 그런 미친 전개가 과연 있을까? 이 게임은? 걔 오줌을 받아서 데킬라 대신 먹인다는 이 게임은 안되는데? 안되잖아 안돼 안돼 일단 가자 동쪽으로 가자 아 걔한테 일단 물을 먹여? 아 걔한테 일단 물을 먹여? 흐흫 금도 방송당당하게 본다던 놈 다시 나와 어디갔냐? 이따 데리고 와 댕댕이 어디갔냐 아 댕댕이 어디갔냐 홍에 있나? 아 얘랑 얘기좀 한번 해보자 아 얘랑 얘기좀 한번 해보자 칼로즈 칼로즈는 구름성에 살고있어 칼로즈는 구름성에 살고있어 잠깐만 저기 뭔가 오른쪽 문에 한번 가볼까? 뭔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뭐 있나? 안가지네 근데 댕댕이 사라졌는데요? 어딨다 인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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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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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을 이루 이루 안되잖아 아 진짜 되는줄 이루는 물 바로 물은 물어 물을 세운 먹기 물을 세운 먹기 물을 세운 먹기 물은 물 aire 비장은 물올을 consum기 물이나 물에 물에 물을 물에 물을 사용할 때 이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못 들어가네? 아니 내가 지은 집인데 못 들어가지? 좋아. 해변인가 여기가? 뭔가 저 아래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리로 가보자 일단 먼저 동나무 달팽이다! 오! 거대 달팽이를 무찌르세요 이 망치로 이 딱딱한 껍질을 깨버리자 칼로 공격! 숨었다 망치로 깨자 아저씨네 몸에서 나오는 노란 흙체는 콧물하고 오줌 밖에 없는데 뭐가 정답일까? 뭐야 지금이야 뭐야 이 자식 무빙 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없나? 소금이 없잖아 소금이 있어야 뿌리지 라이터? 어? 달팽이점에? 어? 노란색? 어? 물 뿌려볼까? 버섯 당신은 부주에서 서루미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발팽이자 으악 너무 아프다 아이템스 뭔가 다른 아이템이 있어야 되나 봐 진짜 누구 말만 따라 이 소금 같은 거 있어야 되나 봐 아니면 소금물 바닷물을 퍼오자 그래 그거지 해변에 가서 바닷물을 퍼옵시다 이거는 그냥 연못이고 선장 선장 헬로우 나는 피터 누구야? 나는... 나는 선장이다 아프세요? 아... 존나 아파 약을 가지고 있니? 선장을 위한 약 약이 필요해 녹색 보석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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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너는 섬에 가야돼 그 보석은 라비린 미궁 섬에 있어 미궁 섬에 있다 그 보석 당신의 보트인가요? 어... 그래 하지만 나는 보트를 몰 수가 없다 나는 아프거든 일단 얘를 약을 가져다 줘야겠네 네 아 선장이 아빠야? 아 편찮으신게 저분이었구나 약을 좀 찾아주세요 말을 동시에 하냐 개신경 그린 젬 오... 그린 젬 짜리 라이브르트 이산 아무튼 미궁 섬에 있고 보트를 몰고 가야된다 우리 아빠의 보트다 헌장에게 줄 약이 필요해 캡틴의 보트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다 물어볼까 로지, 린다, 대니얼 오늘 뭐해? 수찌이님 13개 구독 감사합니다 공놀이를 하고 있어 어 여기 방랑자가 여기 있네 약을 사기 위한 보석을 얻기 위한 삽을 얻기 위한 동굴에 가기 위한 소금을 얻기 위한 과정 미안해 피터 나는 의사가 아니야 왜 일로 번역도 안 된 게임을 하는 거야? 어, 하지만 남쪽 도시에 의사가 있지 의사가 어딨냐 이겐 재미있는 이유 재미있기 때문에 어크피트 성마을에? 어 오케이 물고기 물고기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지 너는 그물로 잡을 수 있어 어 너는 불에서 구워야 된다 아 보물이 있다 거대 달팽이를 조심해라 조합의 소금을 알려줘 조합의 소금을 알려줘 조합의 소금을 알려줘 아 여기 무슨 도인이 있는데? 누구세요? 아 서?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너는 누구야? 지금 말하지 못해 저는 배고파? 배고파? 구운 고기 구운 고기를 가져와주면 뭔가 말해주겠네 아서를 위한 물고기 아서를 위한 물고기 자 그러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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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무슨 아 그거는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하는 거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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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치즈 운 치즈 냄새가 지독하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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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누를 그누를 써볼까? 졌다! 어서 잡았어 크크피쉬 물고기를 요리하자 아 이거 손에 들고 죽고 있어! 이 미친놈인가 봐! 이거 예전에 그 투포라는 게임기 생각나는데 아 완벽해 구운 물고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지 고맙네 자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피터는 공주 구하기 빼고 다 잘하네 나는 아서야 뭐하세요? 주머니 만능임? 어 명상중이라네 마음을 다스리는데 좋지 거대 달팽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거대 달팽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궁에 대해 미궁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은 질문이야 미궁은 아주 복잡하지 정글에 있는 동굴을 찾아봐 거기에 지도가 있나보네 물고기를 한 마리 더 잡자 물고기 잡아서 그 낚시꾼한테 갖다 주자 이번엔 굽지 말고 소금물을 한 번 가져가보자고 소금물을 한번 가져가보자고 소금물을 한번 가져가보자고 소금물을 사다 자, 발평이 녀석 소금물 맛좀 봐라 잠깐, 설마 이게 그 녹색 액체인가? 아, 노란색 액체가 이건가? 아, 이거네 아, 맞네 이거 주면 되겠네 상자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기를 바랍시다 열쇠가 필요합니다 발평이야 족가니 미안해 응? 아, 이런 뭐야 아, 이런 뭐냐고 아, 진짜 장난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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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무슨 글씨가 있어 아휴 아휴 이거 적어놓자 이거 저 이거 적어놔야겠어 메모장에 적어놓자 웨스트 노르스 이스트 노르스 노르스 맞는거 같은데 누가 미로 같은데 아, 저게 그 미궁섬에 지도인가 보네 맞네 아, 맞네 저게 나중에 이제 섬에 미궁섬 가서 저 방향대로 가면은 올바른 추구가 나오겠지 저 상자 안에 집 한채가 있는데 욕심이 과하시네요 김도님 달팽이의 목숨 가격은 동전 하나였습니다 무언가 가르침을 주는 게임이네요 집 못 들어가요 저거 내가 지은 집인데 못 들어가 열받는다 자, 이제 달팽이었던 것을 먹어라 으흠 어, 로긴 어디 갔지? 아, 집에 갔구나 으흠 동화에서 콩으로 물물교환 시작해서 서로 가꾸는거 유행인데 달콤 오지게 판거였는데 마셔라 마셔라 헬스 크림 마셔라 헬스 크림 다리를 지키는 오우거 동구를 지키고 있던 달팽이는 피터의 손에 무참이 흑흑 맛있는 데킬라 고마워 피터 좋은 친구 1달러를 주지 흑 흑 워니 인 인벤토리 외국에 선 사람 죽으면 눈 위에 동전 올려준다 더만 동전에 합의한 아니, 이 새끼들은 왜 다 1달러만 줘? 스피이크 헤이! 이즈 티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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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속 달팽이 가져와서 이거 뭐 돈 버는 건가?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아니면 뭔가 노란색 다른 액체를 가져와서 쟤를 먹인 다음에 기저시키는 거지 그런 걸 수도 있고 배고프다 배고프다 수수하러 콩? 이제 음식을 필요하지 않나? 스피크 크크 이러다 공주 구하고 보상으로 일달라 받겠네 오픈 도어 다들 김도한테 천원 주는거 봐 크크크 나도 왜 김도한테 천원 줘야지? 의사가 있다 그랬는데? 의사가 어딨지? 일단 의사를 좀 찾아보자 누가 의사지? 소피는 의사가 아니잖아 빵을 파는 애고 존? 모든 생물들 전 재산이 각각 일달라고 피터는 재산을 다 들고 가는게 아닐까? 얘는 셰프잖아 뭐야 여기 길이 있었잖아? 아 쌍둥이들이 막고 있어서 못갔던 길이구나 여깄다 약국 약국 약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입니다 누구야? 나는 의사다 나는 의사다 약을 준비하고 있지 약 재료가 필요해? 약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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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나뭇잎, 소금물 음 약재료가 참 심오하네요 쟤 무슨 연금술사 아냐? 아 이거 타면 이제 가나보네 캐롤라인 우린 타려놀아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그냥 타레놀 달라고요 새조법을 주지 말고 모험가가 필요하다 외국인, 외국인이 당황했다 도와주자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외국인입니다 만나고 싶어 1달러만 주려는 세뇌 교육 프로그램이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직 외국인 집 한채가 1달러인 곳에서 TV 1달러라고? 길을 잃었다 화장실이 어디지? 난 지도가 없다 도와줄 수 있냐 어쩌면 도와줄 수 있어 지도? Ay-Tems Re-Turn Here's a map 명닭은, 안주로 한달 나만 저도 좋아하게 하려고 정신교육 지능 게임 아, 네, 옥지 크리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달러요, 또? 아, 집 한채 또 벌었고 체스를 두는 사람들 체스를 두느라 바쁘다 퍼버리자고 자 티켓이 있습니다 그림자의 도시에 가고 싶어 네 그때 그 말 아냐 이거 농장에 있던 말 아냐 동굴에서 얻은 곰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받은 도로 흠 뭔 소리 그림자의 도시에 온걸 환영하네 남쪽 왕국에 갈때 얘기해주면 돼 오케이 아저씨 말도둑이 여기 있어요 열어 무덤 사비다 아싸 어이 깜짝이야 늑대인간이잖아 육아 쏟 어이 그러니까 지금 5달러니까 패스트 95번만 더하면 되는거지 군명 박개미네 아이템스 너무 강해 라이타 아닌가 일단 대화를 하자 음... 뭐... 뭐 십자가나 뭐 은... 은 대못이나 은총알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성수! 키즈 한번 줘볼까? 총은 없어요. 망치... 리터인 아이템스 삽 삽달라 못달라 흫 아직은 못 지나가나봐 일단 저 녀석을 퇴치할 방법을 준비해서 오자고 흫 흫 흫 흫 흫 흫 영어로 이름을 불러주며 알려주는거 보니 게임 유하용 영어교육게임 맞죠? 오... 흫 프레드 어디에나 촛불이 있어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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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 는 흫 흑 흐 je 음... 마늘이 보호해줄 것이다. 앤서니? 아니 사무르님 이겨기도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조심해라. 앤서니가 이상하다고?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어... 아버지가 매일 엄마의 무덤에 빨간 장미를 두었대. 아버지는 어머니를 매우 사랑하셨다고. 근데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고 어... 나는 홀로 남았다. 내 아버지의 무덤에 가기가 무서워졌다. 하지만 최근에 부모님 무덤에 가기가 무서워졌다. 괴물들이 나타나서. 아... 내 대신에 이제 장미를 놔달란 얘긴가? 파란 보석에 대해 알려줘. 파란 보석에 대해 알려줘. 내 아버지가 매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어서 그런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어서 그런가. 어릴 때 있던 오프데로라. 배꼽지가 됐네. 음... 그렇군요. 하여튼 아빠가 알고 있었대요. 나중에 봐봐. 나탈리. 좋은 하루. 저는 피터입니다. 저는 서던 킹덤에서. 안녕하십니까, 피터. 나는 나탈리야. 나는 서던 킹덤의 자매가 있다. 제시카는 제시카의 자매가 좋아합니다. 난 춤을 싫어합니다. 얘는 춤을 싫어하는데. 근데 반대네. 걔는 춤을 좋아하는데. 무덤에 대해 알려줘. 요지에 대해 알려줘. 괴물을 조심해. 어떤 사람들은 유령과 대화할 수 있다고 믿더라고. 유령을 소환하세요. 육대인간에 대해 알려줘. 네. 무섭다. 요지에 사람들을 공격하는 늑대인간이 있다. 늑지대의 마녀가 늑대인간을 상대할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나중에 봐봐. 늑지대의 마녀가 있어. 크레드. 여기 있는 친데로가 있어서. 물 마시자. 물 마시자. 너 지금 물을 필요하지 않나. 아 네 하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양이다 올라가보자 어? 여기도 있네 어디에나 있나봐 골드버그씨에 대해 알려주세요 골드버그씨는 이 대저택에 살고있지 잔인하다고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이야? 크루얼? 크루얼이 잔인하다는 뜻인가? 사람들이 굶질때도 얘는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구두새인가? 나중에 봐봐 못된 부자인가? 여보세요 아 얘가 골드버그인가 봐 꺼져 어 골드버그씨 아 가난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야? 내 잘못 투석했나? 아 배고프면은 밥 주는 앤가 보다 그런거 아냐? 구두새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던 거임 이 이상한 소녀는 창백한 피부를 갖고 있다 손거울로 자기를 보고 있다 창백한 얼굴의 소녀 피부의 소녀 창백한 얼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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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 아 얘는 거울에 자기가 반사되지 않는데 너는 거울에 비치네 나는 안 비치지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귀신인거야 그리고 영어 공부중이라고 영어 공부중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너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 아니 저는 클로이 가족들의 말이야 가족들의 말이야 가족들의 말이야? 네 맛있었다고? 가족들의 말이야 가족이? 아니오케이 너는 괜찮나? 너는 흑혈기 너는 흑혈기 왜 나는 흑혈기 너는 흑혈기야? 너는 흑혈기야? 흑혈기 흑혈기? 맞는 것 같은데? 마늘을 줘보자 마늘을 줘보자 못 주네? 유진이 루다가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거미 거미 거미줄을 불러 태워볼까? 돌아올 너는 흑혈기 이놈이 돌아올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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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토마토 요ları 회복 지금보uth mat in 으웃 그물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물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봐봐 그 거미는 병으로 잡고 해보자 안되네 거미를 잡았다 재료를 잡았다 너무 빠르다 어떻게 느리게 하지? 어떻게 빠르지? 가속물량 먹어야 돼? 거미줄? 딜돌을 던지라고? 뭔 소리야 마법의 나무 이상한 나무다 나무에 얼굴이 있다 목말라 물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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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그거다 약재료다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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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얘기할 순 없네 돌아가자 이거 펼기니까 공격을 해도 되지 않을까 공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일단 사람은 아니니까 익스트림 여기 물 있다 물 좀 담아가자 물을 주면 풍성해진다고? 김도한테 승수 줘야지 아이템 리테일 바틀 아 여기도 김인가? 이게 늑지대에 사는 마녀로구만 마녀다 근데 별로 무서워 보이진 않는다 그냥 사람 아니야? 좋은 저녁 저는 피터입니다 누구세요? 나는 늪의 마녀란다 만나서 반가워 피터 세대 알려주세요 많은 위험한 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지 괴물 이상한 사람들과 둘 다 늑대인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늑대인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아 불쌍한 강아지 아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나봐 근데 걔를 사람으로 돌려줄 마법 물약을 만들어준대 재료를 가져와라 인간말종 쓰레기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야 그래도 재료퀘 한 번에 받아서 다행이다 이거 띄엄띄엄 받았으면 좀 빡칠 뻔 오 자 이것도 메모장에 써놓자 미리 그냥 개구리 거미 쥐 닭쥐 일단 거미를 줘볼까 거미 거미 거미요 헬로우 위치 여기 있는 재료입니다 흐흐흐 히히히 그 포션이 거의 다 준비됐어 3개의 재료가 missing 3개의 재료가 missing 재료가 3개 남았다 개구리는 어딨죠 뭐 미끄럽다 개구리가 오 개구리 미끄러움 어떻게 잡지 쥐는 어떻게 잡지 배려 그리고 크리 int 아 개구리 여깄네 도시 한가운데 쥐가 있다 거기서 치즈 노면은 올라가 도시 한가운데 쥐가 있다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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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는 곳에서 잡는다. 너무 빠른다. 그럼 어떻게 잡는다는 거야? 뭐 다른 데서 잡아야 되나? 개구리 잡아보자. 개구리는 빠르고 미끄럽다. 개구리는 빠르고 미끄럽다. 아 그냥 클릭이 안되는거였어. 에이미 씨였어. 헬로, 위치. 휴양? 아이템을 갚고 아이점아이점 이러는 거 같은데 이것을 보이면, 택시 영원히 있다. 스틸 미싱 투 인그리 디엔드. 좋아. 정답. 템 창에 있는 망치로 마녀 후려치고 재료 대신 마녀 넣으면 뜸. 아 이거 어떻게... 잡지? 그... 박쥐를? 다른 데서 잡아야 되나? 뭐 어디선가 알려주겠지? 그건 그렇고 쥐 쥐를 유인해야 될 것 같은데 잠만 사람이 나왔어 저기요 앤서니? 고맙습니다 저는 피터 누구입니까? 제 이름은 앤터네 여기에서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잘생겼는데 아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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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좀 좀 좀 생각해봐 여기가 늑대인거 아닌가 미국식으로 가르치나요 얘가 늑대인거 아니야? 저는 그런거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맞네 얘가 늑대인거 아니네 응 눈알 돌아가는거 봐라 저 여전히 잇 마늘 손 요건 고맙습니다 치즈를 고양이한테 줘면 어떻게 될까? 반응이 없네 쥐를 어떻게 잡지? 치즈를 트래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당장은 모르겠다 죽은몬 같은데 없나? 뭐 쥐덫 같은데 다른 도시? 아 다른 도시 있다 그랬어? 오케이 돌아가자 일단 일단 여기 가가지고 늑대인간한테 한번 만을 줘보고 아마 안되겠지만 어차피 걔 약을 줘가지고 치료를 하래잖아 뭐야 너 또 여기 있어 자 맛을 먹어 마늘 아닌 듯? 아 근데 조이형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마늘은 약 제로잖아 어차피 흰색 깃털은 어서 어찌 가자 근데 왜 적들은 선제공격 안하나요? 이거 이거 다키스 던전 아니에요 그냥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아 싱글러 스트라이크 마늘 마늘 줬고 보라색 나뭇잎 보라색 나뭇잎 보라색 나뭇잎 보라색 나뭇잎 아 이제 남은게 아 흰색 깃털 Oscar accomplished 지 박지 오케이 그리고 나 삽 있으니까 거기 한번 파보자 언덕에 있는데 파보자 물좀 마시고 박쥐 키우는 누나 있었다고? 아 그래 맞아 매직샵 박쥐 좀 주실래요? 포션이 필요합니다 난 포션이 좋아 물론이지 박쥐를 데려가 자기 애완동물을 지금 가마솥에 넣겠다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좀 이상한데 막 일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포션이 좋아? 포션이 좋으면 뭐 그렇다 진짜 소금물 좀 길어오자 가서 그리고 소금물도 길어오고 일단 언덕에 가서 좀 파볼까? 여기 온김에 토마토 하나 가져가자 토마토 하나 주세요 이제 밭을 갈아주면 토마토를 주십니다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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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inventory 토마토 와! 보석! 남쪽의 붉은 보석이야? 대단해 피터 디아블로가 봉인되어 있는 영혼석 이마에 박는 거 아니야? 자기 맞박에 박아서 디아블로 되는 거 아니야? 맞아 흰색 깃털은 어디서 왔지? 저건 파란색라서 파란 깃털일 거고 아 영광님 돌아오셨네? 난 집에 왔어 도와줘서 고맙네 할머니한테도 할머니 대화가 안되지? 됐다 고맙대 물고기 줘보자 자 물고기 응? 잡았다고 물고기를? 음 일단은 모험가 길드에서 정보를 좀 알아보자 마스터 무덤의 늑대인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무덤의 늑대인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늑지의 마녀가 도와줄 것이다 이미 미션 받았지 안녕 안녕 피터 훈련 중 아이템스 리턴 에이템스 리턴 자 그러면 소금물 받으러 갑시다 소금물 받아서 도시로 가서 붉은 드레스 개 동생 만나고 그리고 가서 약 주고 아 잠깐 쥐를 잡아야되는데 쥐가 쥐가 어디있었지? 어느 도시에 있었지? 아 그 왼쪽 마을인가 설마? 이미 쥐쥐 보셨어요 혹시? 그냥 도시? 남, 남쪽 왕국인가? 찾아보자 한번 보물지도 엑스포시 해드렸됐나요? 네 찾았어요 어제 마을 중심인가? 저 근데 공주는 언제 구해요? 소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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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야돼 딱지 잡으러 간다 소금물 왕국 도시 왕국 마을인가? 아니면은 그 아까 갔던 그 마을인가? 아 근데 왠지 그 마을일 것 같애 대도시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뭘로? 그림자 마을엔 쥐가 없다 그랬지 아 일단 일단 자 뭔가 쥐같이 느껴지는건 없었는데 들어가보자 어 누가 쥐가 있을만한 것을 찾아 H 주전으로 주전에 쥐가 있을까 뒷골목 뒷골목에 쥐가 있을 수도 있지 다른 선택지는 없네 쥐는 어디 있을까 댕댕이 쓰다듬어주네 김 미어 드링크 버트핸드 아 아까 그 마을로 가야겠다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림자 도시는 아니고 아까 그 마을인 것 같아 소금물 줘버리자 자 깃털은 어딨어요 농장에 일단 마을로 가긴 해야돼 아무튼 민옥시딜 아 농장이면은 오른쪽이다 일단 왼쪽부터 갈게요 근데 어차피 쥐가 있는지 봐야 돼서 이거는 이 닭은 아니야 흰색 깃털이 필요하다 그래도 한번 잡아보자 거짓말 하지마세요 진짜야? 쥐가 있을 만한 데를 찾아보자 가게? 부츠가 어딨을까 부츠가 어딨을까 부츠 상자 개 비싸 진짜 초 하나 살까? 이거 사버리자 초 하나 주세요 5달러 5달러 초는 어디 쓰는 걸까 나 이제 돈이 없어 자본주의 미소 원아이가 비슷한거 던전드래곤 어쩌구 하는 게임에서 봤는데 불 좀 피워줄까? 안 되네 안 되네 던전엔 드래곤 상점에서 막 누르고 그랬는데 스피크 아코디언니스트 이 게임 덕분에 아이템 발음이 아이템인거 처음 말하실까 그림자 도시에서 촛불에 대한 언급이 있긴 했어 저 쥐를 잡아야됩니다 여기가 아니라고? 일단 깃털 가지러 갈까 깃털이나 잡으러 가자 일단 농장가서 깃털 뽑아야지 난 여기 쥐 찾으러 온건데 설마 얘네 집에 있나? 쥐가? 여긴 아닌데 도시 중앙? 아 그림자 도시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육적인 방송을 하다니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방송을 의식한거야? 그래 그림자 도시 이 성우가 그랬어? 뭔가 저기 돌 수 비는 백일러 여행 아이템스 나 여기 뭐하기로 했지? 여기 와서 중세시대에 청도 있는데 라이터라고 없을까? 나 여기 뭐 찾으러 왔지? 아 깃털 그래 닭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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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을 어떻게 뽑지? 좋아 뽑았으 깃털 뽑았으 일단 약을 만들자 노란 깃털도 구할 수 있지 않냐고요? 어 그렇긴 해 뭐 나중에 필요할 때 가지러 가면 되지 약 만들어야지 마을에 있는 딱 원클릭으로 열리게 해주면 안 돼? 좋아 이제 선장님 치료할 시간 모든 재료가 완료됐다 약을 만들 수 있다 예 Caleb 도네마켰냐 병하나 줘봐 전기 나 정신 차려 약 약 주세요 자 이제 배타고 미궁섬으로 가는거야 줄거리요? 어 줄거리는 공주가 납치되서 공주를 찾으러 가는 내용이에요 참 쉽죠? 근데 이제 공주를 찾으러 가려면 그 구름성으로 가는 포탈을 열어야 되는데 보석 3개를 찾아야되요 그 포탈을 열려면 보석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석을 찾으러 다니고 있는거에요 지금 주인공이 왜 구하냐고?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니까 세계 최고의 모험가라서 얘가 구해야되 아 약인가 드셔보십쇼 적셔 아 판타스틱한 기분이야 이걸 받게 어 너는 나를 이... 휘파람이... 아니 그 휘슬로 부를 수 있다 어 어어 배타고 이제 막 갈 수 있나보다 어디든지 육 엄청나게 말 걸면 야스하고 야스 유우 빠른 이동 좋고 고마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달문은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고 싶어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배가 좀 이상하게 작은데 일단 미궁섬으로 가야겠지 미궁섬으로 가야겠지 미궁섬으로 간다 다시 필요하겠지 퀴스를 쓰면 또 내가 온다 미궁 어 먼저 서쪽으로 가라 그랬어 아니 웨스트 서쪽으로 가라 그랬어 처음엔 서쪽이야 형 근데 진짜 무서운건 이제 게임 시작이라는거네 그 다음 북쪽 그 다음 동쪽 그 다음 북쪽 아까 동굴 벽에 써있던 방향대로 가면은 어 여긴가? 어 뭐야 요정이다 이궁에서 유용할거야 조언이 필요하면은 날 찾아와라 와! 지도 지도 골드버그 골드버그 아 니가 배고플때만 도와준다 뱀파이어 뱀파이어 아 뱀파이어랑 얘기하기 전에 마늘을 먹어라 내가 마늘을 먹는거였구나 자 책 저거 나방식 저거 나방식 저거 나방식 저거 나방식 그리스도 잡았지 못해 자 지도를 보면 이것은 라이브릭 아이원 포스트게임하는거지 후 음 아래 오른쪽 아래 저거 나방식 ㄴ 너 이웃 내방식 뭐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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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 북쪽 동쪽 북쪽 북쪽 자 아래 아래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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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맵 오른쪽 위 왼쪽 왼쪽 좋아 여기에 보물이 있어 와 오퍼링이 필요하다고요? 왼쪽 왼쪽 다 사걱 우리 우리 물고기 아니, 우리가 необходимğlredit 우리 그레인지 절약하니 아, 곡물로 만든 음식 빵이다 아, 이 곡물을 받쳐라 이 곡물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사과곰팡이님 48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물고기의 질? 바닷물이다 물, 그냥 물을 좀 먹고 갔다 그냥 물도 될라나? 아, 바닷물 떠야 되나 보다 일단 물 뜨자 아, 까다롭네 이놈들 참 아, 바닷물 떠와야 되나 봐 이 게임 풀탐 최소 15, 20시간이라는데 형, 어느정도 합격하다 바닷물 떠와야 돼 바닷물 떠와야 돼 오케이, 바닷물 길을 한 번에 가자고? 길을 한 번에 가자고? 맵 맵 맵 왼 위 오 아래 저기 저 흰 강물이나 바닷물 같은 거 안 마셔요 에비앙 모름? 음 좋아 이 다음에 오른쪽 위인가? 그랬던 거 같은데? 맵 라브린트 아일랜드 맞다 아래 점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에게 기처를 줘서 문을 여세요 같은 해결도 없고 게임 잘 만들었다 염분이 스피크 토트 맛이 아니잖아 다시 또 와 오 녹색 보석을 얻었다 그런데 공주 구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일 달려 줄 것 같은데 그린 잼 인 벤토리 오케이 근데 이 미궁에서 뭔가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냥 뭐 그냥 뭐 아 이 안에서도 이미 찾을 수 있네 빵도 여기 있고 불 불은 왜 필요하지 세이브인가? 불이? 불은 불 필요하다고? 일단 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불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자 불 필요해서? 아 아 재밌어 이 게임 사실 인피니티 건틀에 만든 프레임이 아닌가?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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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다 이제 저 번지를 가공하면 그린랜턴이 되는거죠?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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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뿌려보자 흠 흫 흫 흫 흫 It's not a good idea 짬타 할아버지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뭐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냐 그냥 좋아 휘파람을 불어 주인공색 연기 쓰레기네 크크 음... 자 이거 갈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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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박쥐만 잡으면 되거든요? 뭔 소리야 공주 구해서 결혼하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게 내껀데 흐흫 아 나 들고있지 지금 아 쥐만 잡으면 되거든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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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n 흑 흐흐 자아 다음은 흑 길을 잡으러 가봅시다 빵도 하나 받아가고 흑 흑 흑 흑 그림자 도시가 맞나 모르겠네 저 포탈 열리면 지하울로 한테 가는거 맞죠? 아니요 막내나 여기가 좀 free bread 감사합니다 free bread and in 오케이 그 오우거를 잡아줘서 공짜로 빵 줍니다 도시를 구한 영웅이기 때문에 빨라서 좋아 길 어딨는지 아냐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뱀파이어 한테 가서 입냄새를 뿜어보자 입냄새를 뿜어보자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는 이제 질빌 때도 됐지 야 마늘 하나 더 받아야되 안rendo 고구마도 잡는 실력자인데 그냥 왕을 해치우고 내가 왕이 되면 안 될까? 마늘 마늘 좀 드실까요? 당연하죠 좋은 idea 나중에 더 필요할 수 있다면 배고플 때 저 아저씨한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쥐를 잡아달라고 미션을 주지 않을까 냠냠냠냠냠냠 말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터입니다 저는 북극곤에서 도망간다 좋아 거울을 얻었어 상자 열쇠? 열쇠는 어딨지? 귀신은 얼굴에 비치지 않는다 마을에서 귀신을 찾아야되나? 귀신은 얼굴에 마을에서 귀신을 찾아야되나? 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흡혈귀가 아닙니다 깃털이나 따가자 온김에 흠 흠 사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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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얼굴 필요하지 아니야 필요하니 어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그림자도시 맞나보네 그니까 숲에는 없고 도시에 있다는 얘기야 그 그림자도시 이 그 거기 안에 들어가면 있겠지 이 상자요? 이 열쇠가 필요하다던데요? 열쇠는 어딨을까? 아 아 그래 박쥐박쥐 근데 어차피 줘봤자 쥐도 줘야돼서 영어교육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배움에 늦고 빠른건 없습니다 흐흐흐 인그리디언트 흠 흠 흠 흠 내가 들고있는 치즈가 이 쥐를 잡는 열쇠인 것 같은데 이거 오래된 치즈 오래된 치즈 어따가 놓는거 아닐까 이거를 그니까 베라 이즈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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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뤄어? 감사합니다. 뱀파이어 간별 여기서 배고플 때까지 존버해 보자, 이게. 가만히 있어도 배가 고파지지 않을까? 아, 내 탁구왕 김제빵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촛불에 대한 언급은 누가 했었지? 얘였나? 누가, 촛불에 대한 언급은 누가 했었지? 블루잼 뱀파이어 오케이, 앤썸이 이거 아까 다 들은 얘긴데? 일단은 기다려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자. 그게, 그게 우선인 것 같아. 올드버그 씨랑 얘기를 해야 돼. 고양이한테 생선 줘보자고? 그럴까? 너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거기서 꺼내야 돼. 맞아, 저 아저씨랑 얘기를 해야돼. 배가 고파져야돼, 일단. 그래야 진행이 될 것 같아. 안되잖아. 물이나 마시자. 구름섬 언제가냐고? 구름섬 언제가냐고? 몰라요. 일단 배가 고파져야될 것 같아.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저한테 촛불 주자고? 프레드한테? 그래? 아이템. 돌아올게요. 여기 있는 친델이 있어요. 다른 친델이 있어요. 다른 친델이 필요하다면 북쪽으로 가세요. 나 이미 있어. 갖고 있어. 그거 5, 5달러 주고 샀어. 근데 좀 배가 고파져? 응? 피터? 허기가 좀 빨리 지게 하는 법이 없나? 야, 운동 좀 해봐. 아, 이 거울은 어디다 쓰는 걸까? 너무 궁금하다. 라이터는 어디다 쓰는 걸까? 라이터, 거울. 다 용도가 있을텐데. 그지? 컵이 갔다. 검은 고양이. 신스 간별루. 낚시꾼 물고기 줘봤냐고? 애 줘봤는데 뭐 이미 잡았대. 물에다 풀어볼 걸 그랬나? 컵이나 데리고 오자. 왔다 갔다 하면 허기가 좀 많이 줄어들려나? 기만 안다고? 기만. 줄어들지가 않는 것 같아. 아이, 지금 배고픔으로 만들어서 가 alum이 저 있구나. 갈 것 같아, 다시 올라가 올려보내줘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줬어요 배고파지려면 한참 있어야 돼 마늘이나 하나 집어가자 마늘 하나 집고 가만히 있으면 배고프면 늦게 떨어진다고? 좀 걸어다녀야되나 이렇게? 뛰어다녀야되나 근데 난 마늘 너무 좋아 진짜 저는 삼겹살 먹을 때 마늘 없으면 못 참아요 마늘 없으면은 근처에 있는 아무 마트에라도 가서 마늘 사와서 먹는다 내가 흐흫 생마늘 좋아 삼겹살 먹을 때 구운마늘도 좋아 생마늘은 약간 수입마늘은 좀 너무 맵고 너무 매운건 이제 조금씩 먹고 국산마늘은 좀 안 매운건 생마늘은 많이씩 먹고 아 생마늘 식도룸때는 못 드신다고요? 어이구 나 생마늘 좋아해 우리 동네 메드포갈릭이 없어요 언제 배고파지냐 이거 마늘 스파게티 아 그것도 맛있지 거울로 다 비춰봤는데 반응 없던데요? 이 생각이 어딘가에 흡혈기가 있는거 같애 이 생각이 어딘가에 흡혈기가 있는거 같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야 지금 줄어들고 있어 다만 느릴뿐이야 엄청 느려 정보 본고장에선 마늘빵을 만들때 바게트 빵에다 마늘을 문질러서 향을 입힌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늘을 막 썰어서 넣잖아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요리하면은 기절한다고 어 막 갈아서 넣잖아 우리는 갈아서 어 그렇지 갈아서 넣지 갈아서 썰어서가 아니라 아 이제 배고프를 때가 됐는데 헉이 아까 안필요할때는 엄청 빨리 줄어들더니 지금은 안 줄어들어 그건 신경을 안쓰고 쓰고의 차이죠 원래 그런거지 이제 거의 다 줄어들었어 나 내 생각엔 골드버거씨 만나는게 맞아 설마 만났는데 막 1달러 주고 아무 이벤트도 안 일어나는건 아니겠지? 내 추측으로는 이 골드버거씨의 저택에 있는 쥐를 잡아달라는 뭐 퀘스트를 줄거야 아마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느낌이야 물 먹어도 허기차나 설마? 물만 먹어보자 드링크 워터 그래도 1달러 반지판세인데 많이 주는거 아니에요 좋아 이제 거의 다 줄어들었어 지금 거의 다 줄어들었어 지금 들어왔는데 파란머리가 존하단이고 저 노란머리가 듀오죠 쥐는 근처 포레스트에 잡힌다고 마녀가 말하던데 빨리 영어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숲에 없고 근처에 도시에 있다 그랬어요 근처에 도시 근처에 도시 아 그래요? 미안해 됐어 의자가 아니라 의자가 아니라 의자가 아니라 끊어막혀 여보세요 멕시카나에서 나온 어 불쌍한 녀석 배고파 보이는구만 집에 들어오게 빵을 좀 먹으시게나 어 저 지구멍 저기있다 지구멍이 마이 이름에 비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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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아쓰 랏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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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준거야? 1원? 아 또 1달러야? 괜찮아 1달러면 어때 일단 빵을 먹어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이 1달러인가 봐 아니 내가 2달러 이상 주는 꼬라지를 못봤어 내가 아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초에 불을 붙일 수 있나 거봐 여기 들어오는게 맞다니까 근데 딱 맞춰버렸죠 이 나라는 발음을 똑디 못하면 사형당하는 법이라도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아 무리하게 군거 미안하게 생각하네 아 모두 내 빵을 훔치려 하지 아 아무튼 진짜 배고픈 사람만 도와준다 아 아 요새는 그들이 죽을때가 나는 그들이 죽을때가 그들이 죽을때는 아 이제 거울 한번 해볼걸 그랬나? 또 쫓아내는건 아니겠지? 내 생각에 그럴거 같애 이제 그 아까 걔 부모님 묘지에 가면은 유령이 나올거 아니야 그 유령들이 그러는거야 난 죽지 않았어 거울을 비춰줘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거지 뭔가 그런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느낌인데 가자 왜 안내려가죠 꼬면 방장해 열쇠만 찾으면 되거든 저거 배고파에서 끓였더니 바닥에 치즈 덜고서 쥐잡고 주머니에서 빵 꺼내먹고 히히히히 우리나라도 이 정도 퀄리티로 박덕봉이 조선 여행 같은 곳이 되면 형불공부사건인데 오케이 아 물병 사놓기 잘했다 이게 쓸데가 많네 포션 주세요 좋았어 녹색이고 감사합니다 아주 유용해 보입니다 근데 이 포션을 인간 상태일때 줘야될까 아니면 늑대인간일때 줘야될까 인간 상태일때 줘야겠지 이렇게 집으로 가보자고 어쨌든 그 늑대인간의 저주를 풀어주는 포션인거 아니야 나와 얘가 늑대인간이거든요 먹어봐 먹어봐 적셔 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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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꽤 아름다워. 제발, 그녀는 안녕하십니까. 너는 미인이세요? 나는 미인이예요. 너한테 고마워. 묘지로 가자 우리 차비장은 철수의 한국어 모험이다. 오늘부터 프로젝트 들어간다. 교육청 딱 기다려 철수의 한국어 모험 모험 좋아 도착했어 아 이제 어떻게 소환하지? 아 아버지와 어머니 영원히 함께 이 생에서나 다음 생에서나 다음 생에서도 이 생에서나 다음 생에서나 안녕하세요 유령들 피터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피터입니다 이 생에서나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알라카잠 이 생에서나 이 생에서나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흠 여기에 초를 놔야되나? 오 진짠가 보다 알타로 불을 붙여보자 아 아 잠깐만 그러면 초가 하나 더 있어야돼? 하나 더 어딨는데 흐 상점에서 하나 찾았고 아 상점에서 하나 샀고 아 상점에서 하나 샀고 초가 얼마였지? 5달러였나? 3달러 더 모아야되는데 아니 하나는 아니 왜 지금 한밤중에 수상한 사람이 와서 막 주멀거린다고요 그것도 무덤 앞에서 아 아니 근데 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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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중에 하나는 마을에 있다고? 한번 찾아보자 하나는 어디서 죽으라고 어디 떨어져있나보다 그럼 잘 찾아보자 이건 램프고 쇼를 찾아야돼 자 프레드한테 한번 가서 물어볼께요 새로운 퀘스트입니다 엔티티님을 소환하십시오 나을 놈들을 올려보내시오 자 프레드한테 한번 가서 물어볼께요 새로운 퀘스트입니다 엔티티님을 소환하십시오 나을 놈들을 올려보내시오 아 얘가 힌트를 알려주네 이 근처에 하나 있대 그리고 남쪽 그 거기서 찾은거는 내가 산게 맞아 어 이 근처에서 하나 찾으면 돼 근데 어딨지 상자 안에 있나? 나 그 열쇠가 없는데 망치로 부셔볼까? 골드버그의 저태 어? 여깄다 못 가져가나? 이게 아닌가봐 딴 데 있는걸 가져가야되나봐 여깄다 일단 내가 뭐 열쇠를 가지고 있진 않아 물이나 뜨자 아이템스 리트로 필드 버틸 아이고 말걸어달라는게 안부인사나 해주라는 얘기 아니었어? 메리한테? 한번 얘기해보자 그럼 자 앤서니가 안부 전해달래요 아아 인사해달래 아 그는 전보다 나아졌다 앤서니가 안녕하다고 나 지금 사랑해 징검다리 어 앤서니? 어허허허허 아 그는 내가 볼 수 없지 어허허 너무 귀여워 어 이도 관심이 있었나봐 나중에 봐봐 안녕 피터 마피아 영화에서 안부 전해달라고 하면 다른 뜻이던데 마리 마리? 헉 그는 뭐지? 앤서니 어허 앤서니 제 아버지 아니 초 어딨냐고 초 초 어딨냐고 이 거울 아까 있었는데 별일 없던데 어디야? 이 마을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거울 해봤어 내가 아까 이 진즉이 했지 내가 초 노 생키 초 를 찾아야 돼 그 상자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열쇠는 어디 있지? 망치로 깨볼까? 망치로 깨볼까 구셔보자 그는 어디야 구셔보자 프레드 한테 또 물어보자 프레드가 알 것 같은데 내 장담았는데 저 상자 열면 이런 들어 있음 일단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은 것 같아 유령에 대해 모른다 하지만 루시가 널 도와줄 것이다 초가 필요해 아 근데 지금 유령에 대해 아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 초를 찾는게 더 중요한거 아닌가 지금? 초 여기 어디있다 그랬는데? 섬아 섬아에 근처에 있는가? 나무 입안에 반짝거렸다고? 아 그래 맞아 뭔가 이 나무 입안에 반짝거리는게 있다고 프레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야 입 벌려라 내 생각에 그게 열쇠거나 초 중에 하나다 초 중 하나다 초 중 하나다 그리고 이 안에 초 들어있다 초 중 하나다 스패너로 초 중 하나다 초 중 하나다 초 중 하나니라도 초 중 하나다 초 중 하나다 초 중 하나다 사실 이 게임을 무척하는 이 게임을 미단돈 1만 7천 5백원 지금 구매하세 좋아 자 이제 유령이 나오겠지 초를 키면은 나와라아 나와라아 헬로우 고스트 아임 피터 거울을 써볼까? 아 히드쟁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브라키따브라 아라카zam 아 그래 루시한테 가보자 이번엔 루시 차례가 맞아 정말 이겜 갓겜입니다 자만하던 법 알려주겠지 뭐 주문을 알려주거나 하겠지 아니면 또 재료를 모아오라 하겠지 흐흐흫 도 유 원 투 예스 어 흐흐흐흐흐 오늘은 구름성 도착할때 까지 할거 같은데요? 오늘은 구름성까지 열어 자 귀신 소환하는 법 알려줘 아 책 읽어봐? 읽어볼까?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유령 소환하는 법 너는 묘지에 있어야 한다 두개의 초가 필요하다 초를 키고 스프릿 프롬 비언드 이라고 외치면 된다 그릇이 커서 끝은 왜 빨간거죠? 이걸 딱딱한건가요? 소환하는 근데 이정도로 피터 주변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교황청은 뭐하냐? 이제 주문을 알아냈어 이제 주문을 알아냈어 이제 주문을 알아냈어 소환하는 법 티켓이 필요하니? 응? 이거 정말 애들용 학습게임 맞아? 생호작용 난이도가 애들용이 아닌데? 배타고 가자 뭔가 버그인가? 일단 배타고 가자 한국어 자막은 없냐고요? 그래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영어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돼요 우리는 이 영어로 좋아 이번에야말로 유령을 소환해주지 이 영어로 저편의 영혼들이여 일어나라 와 누가 나를 깨웠나 내 마누라는 어디갔지 퀘스트 컴플리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터 누구입니까? 나는 묘지의 유령이다 내 마누라는 어딨지 파란 보석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 푸른 보석 그딴거 신경 안써 난 마누라가 필요해 마누라가 필요해 잘 모르게 수많은 왕복이 간다 보석 이쁘기 남의 이럴 이쁘다 이럴 이 이쁘다 이쁘다 마을가서 또 물어보자 마누라 찾아야 돼 아니 근데 같이 붙였는데 마누라 영혼은 어디 갔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C인 거 아니야? 아 그래 딸을 데려오자 그게 낫겠다 어차피 이제 늑댕관도 없으니까 뭘 골라야돼 가족에 대해 말했어 장미가 필요한가 아니 근데 뭐 감도 안 잡히는데 잠깐만 공주 구하기 개빡세네 진짜 야 프레드한테 물어보자 뭔가 알것같아 아 그래 유령에 대해 알고 있는 마녀한테 가보자고 앤소니가 말걸어 다녔다고 아까 걸었는데 이건 아니다 몽키스패너 줘도 소용없어요 나머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 뭐지 공구 하나 더 있어야 돼 그 스크류드라이버 일단 앤소니한테 한번 가보자 뭔가 알지도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지금 요지 위에서 와이프를 찾으며 날고 계신걸 알고 있니 공주를 포기하면 큰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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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메로 사는 거 그.. 이 거울로 그리고 귀신을 찾아야겠다 어? 다른 도시에 있나봐 여기가 아니라 어딘가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냥 도시 다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찾아보자 이거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귀신이 어딘가에 있어 아, 나쁜 클로이 우리 부모님은 뱀파이어를 죽였다 그녀는 그녀는 좀 이상해 침체리에 대해 말해 몬스터에게 조심해 사람들은 침체리에 대해 말해 다시 만나요 그래 내 생각에 귀신 찾아야 돼 지금 이 마을에는 귀신 없었고 다른 마을에 그냥 돌아다녀보자 귀신 어디있는지 찾아보면 돼 귀신 잡으러 간다 귀신 찾으러 간다 귀신을 하나 만들자고 귀신을 하나 만들자고 토마토 내 생각에는 숙집에 있거나 아니면 아니면 그 왼쪽에 그 마을에 있을 것 같아 뭔가 귀신스러운 관상을 찾아 귀신이 귀신같이 생긴 애를 찾아 의외의 곳에 쥐신은 있을 것이다. 장미? 장미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빨간 드레스 이리 와봐. 난 니가 좀 수상했어. 너 귀신 아냐? 얘랑 춤을 출 수 있는 아이템이 있나? 아 열받는데 요정한테 가봐야겠다 진짜. 감이 안 잡힌다. 마늘 먹고 다니잖아. 잠시만요. 열어둔. 스크류드라이버 어딨다고? 하늘에 던졌는데 안 떨어졌대 요정한테 간다 구름성에 있는 것 같아요 스크류드라이버는 좋아 나 어디로 가기로 했었지? 잠깐만 나 어디 가기로 했었지? 나 어디 가기로 했었지? 아 요정은 그리 그리 랄브랜드 아일랜드 가자 왼쪽 왼쪽 위 동쪽 위 여기 어디 장미 있는거 아냐? 고스트 고스트 루시 고스트 고스트 다 아는거잖아 다 아는거잖아 위트 맵 라브랜드 아일랜드 저 음식 있는데로 가볼까? 음식 음식 있는데로 가보자 아래 아래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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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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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뭐 장미가 있지않을까? 잘 찾아보면? 그런건 없구 빵이 있었어 빵 먹어버리자 먹고 리필해 크흐 알았지 이제야, 피터 배고프 얼마나 오래된 빵일까? 애초에 저게 빵이긴 한걸까? 흐흐흐흐흐흐 일단 마을로 가보자 마을로 가보자 아 마누라를 장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저 깃털 뽑아가자 잇따라 재밌로 가보자 와라 아 마누라 아 마누라 쇼드 뭐 어.. 쟤는 안되나보다 귀신 찾습니다 귀신 찾아요 얘네는 아무리 봐도 귀신은 아닌데 그래 꽃을 사서 주면 되잖아 근데 꽃 파는 데는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너 귀신 아니야? 귀신 아니야? 상자 부츠 파란 컵 가방 가방 자 여러분 훈수 두셔도 됩니다 뭐 검색해서 오셔도 되고 자 귀신 와이프 찾는 법 알려주세요 흠 흠 흠 흠 귀신 와이프 찾는 법 알려주세요 아 그렇게 앉아있는거 아닌데 아 그렇게 앉아있는거 아닌데 아이템스 리턴 로우 위슬로 어? 구 참고하세요 캐슬시디 렛츠고 김도님 뽐수 부리지 말고 훈수 벨 갖고 오십시오 아 이거 혹시 세이브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해주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 여러분 아시죠? 그거 안울리면 함정이라는거 아 그렇다 소민주 아으 누가 이 게임 해봤겠냐고 크크 아이씨 세상에 유튜브에 익힘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 아 미친 컨디니웨 엑셉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아니, 이 게임, 유튜브에 이 게임 모를 사람 나밖에 없어 자, 귀신 찾아보자 귀신, 귀신 찾으면 낫어 힌트북을 4,000원에 살 수 있다고요? 아, 잠깐만요 스팀에서 힌트북을 판다고요? 뭔 소리하기에? 그럼 뭐 미친, 말도 안 되는 옷 벗고 독해자 하고 춤추면서 혼숲에 물리기 전에는 절대 안 알려줄 것이다 형, 이 게임 그 흔한 어크스로도 하나 없어 진짜 계신기에 공략집을 따로 돈 받고 판다고? 저거? 그거 아시나요? 힌트북을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흐흐흐흐흐흐 야이 개새끼들아 흐흐흐흐흫 야! 야! 나 여기서 찾는다. 여기 이 안에 짐 힌트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찾는다 내가. 윈가? 흐흐흫 흐흫 그거 아십니까? 이 게임 아직 한국인 평가도 안 올라왔습니다. 형이 올리면 최초야. 단악계나 밴뉴도 조심하자 모두 볼. 로또는 리은키키만 치도록 하자. 아 내 괘씸해서 내가. 내 힌트북 괘씸해서 내가 안산다 진짜. 이 쓰레기 같은 놈도 이거. 아니! 빨리 토론. 가이드. 이게 바로 갓. 겜. 없어. 이다 인정해라. 이 게임은 영어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흐흐흫 교육하는 건 게임을 클리어하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자본주의를 교육하는 것이었고. 영어공부 게임이 아니야. 흐흫 아니 이런 게. 내가 선택한 게임이다. 악으로 깡으로 힌트북을 구매하지 않겠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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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흫 흫 흫 흫 형 훈수해줄 수 있지. 근데 벨이 먼저잖아.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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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이 게임을 할 수 있으면 이미 영어를 할 줄 아는 것이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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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흫 흫 흫 흫 흫 흫 흫 흑 흫 이거 왜 샀냐고! 그리고 보비유님 피터의 영어 모험 어... dlc 김도형 방송을 위해 집 내체 값을 투한 감사합니다 뭐야 pdf 파일이었어? 어허 힌트북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가오가 안살 것 같은데 네 힌트는 게이나 보는거죠 어이 씨발 이태기 선생님 영어 가르쳐주세요 유령 유령 소환하는거 유령 소환 어딨냐고 유령 유령 소환 저런걸 4천원에 샀다니 선물한 당신 기억해 아니 근데 그리고 아니 그 무엇보다 지금 이게 4천원에 전부야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4천원 받는거야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아니 이거 pdf 파일 이렇게 띵 만들어놓고 지금 4천원 받는거라고 지금? 아니 그리고 지금 열받는게 뭐냐면 정작 내가 찾는 지금 부분은 안 나와 흐흫 이거 여기인가? 이것도 했잖아 다 아니 jpg 아닌게 어디야 이건 다 한 부분이야 지금 이 마누루 이 유령 마누라 찾는 부분은 안 나와있어 심지어 아니 이거 누가 종때매고 사서 pdf 뿌리면 그만 아닌가 너무 허술한데 야 이놈들아 문제집에서 답지를 dlc로 파는 루시한테 가보자 루시가 알거야 그냥 루시가 알거같아 내 생각에 루시가 루시가 알거같아 근데 무슨 퍼즐 개인도 아니고 교육개인인데 해답지를 돌받고 봐라 루시한테 들어가서 역시 교육용은 슈킹하기 좋다 어 어지러어지러하다 지금 어지러어지러어 아니 자문을렀 야 낙장불이비네 뭐 얘 아니요 안 물어보네 그냥 그리고 뭔가 잡음이 다시 생겼는데 잡음이 또 안나는데 루시를 만나러간다고 왜이렇게 사람같은거야 왜이렇게 내 이루시는 사람이라고 오른쪽마저 늘려달라고요 어쩔수가 없어요 그냥 가운데 맞출게 게임이 좀 그 뭐냐 어 암튼 그래 야 귀신, 마누라 어떻게 소환해? 아니, 잡음 생겼어, 또. 잡음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좀 강구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잡음이 왜 생겼... 잡음이 또 왜 생... 왜 생겼지? 다시. 성에 꽃 있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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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런, 그런 은수 좋아, 그런 은수 좋아.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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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찾으러 간다. 그래, 맞아. 그 정원에. 정원으로 가자, 정원. 됐다, 됐다, 깼다, 깼다, 깼다.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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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꽃.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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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꽃. 꽃,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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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바닷 what I sih. Without. 이렇게 된까들은 표현 hears의 한번이라ция.... номundos. 그 힌트북을, 신기한 힌트북 으로, 보게되면 잡음이 들립니다. ... 고맙습니다, Emily. 이럴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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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칼을 써야되나? 그... 꽃이...꽃에다가? 근데... 해보자 한번... 아이템스, 리터인, 소워드, 유 아이 짐이 아니 국왕이라매 국왕이면 장미꽃은 트럭으로도 좀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냐 뭉탱이로 이따가 내볼루숑 아니그냥 뭉탱이로 이따가 내볼루숑 아니그냥 꽃을 소중히 하는 국왕이었다 술집 앞단한테 말은 걸어보셨습니까 휴먼 걸어봤지 노란색 액체면 다 처먹는다고 어? 다시 얘기해볼까? 에이 아니야 형 아직 그거 쓸 데 아닐 거야 그렇지? 네가 준 테킬라는 맛있었어 유아용게임에 훈숲을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크크어 악단 하이 피터 무슨 음악을 듣고 싶어? 댄싱 뮤직 댄싱 뮤직 예아 렛츠 댄스 춤추자 댄스 위드미 댄스 위드미 댄스 위드미 댄스 위드 미 예아 댄스 댄스 오 춤 춤 개잘 춰 마이클 댄스 위드미 춤 더 추는데 뭐지? 누가 춤을 추면서 댄스 위드미 댄스 위드미 댄스 위드미 댄스 위드미 댄스 위드미 나와 춤을 춰줘서 고맙다 재밌었다 여기 있네 장미꽃이 여기 있었네 댄스 위드미 Tig 댄스 uhm 댄스 위드미 н 쮤 unknown 안녕하세요 их ы 사자와 솜사탕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빵주 더주 그래 1766161613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강도 안주는 꽃을 제시카가 주네 제시카를 왕국으로 이 회사 약겜이 있다고요? 진짜요? 예 지금 너네들도 순수하려고 이거 아이씨 놀래키지마 진짜 있는 줄 알았네 어떻게 하는거니? 잠만 게임사로 한번 다시 검색해보자 있을 수도 있어 진짜 아니 없잖아 난 또 진짜 있는 줄 알았네 놀래키지마라 놀래키지마라 아니 그 피터 집에 그 성 그림이 걸려있더라구요 평소에 성문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서 그런걸수도 있잖아 이제 성교육이라던가 뭐 성문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템 형 바로 검색해보는걸 보니 도트가 마음에 들어구나 아니트 나왔다 마누라 당신이요 맞아요 내 사랑 이제 이곳을 떠나요 이제 이곳을 떠나요 같이 같이 야 승천했는데 어 어 고맙네 피터 고맙네 아 이러면 뭐 어떻게 하는거지 성부를 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오오 오오 아 이 안에 보석이 들어있었어 검색한 글 검색한 글 어 식겁했네 황 팩 흩 흩 흫 흫 흫 흫 흫 저거 그거 아니야 블루아카이브 보석 아냐 흫 흫 흫 흫 흫 사, 사료, 사료를 받는 와, 사료 타 감사합니다 좋아 구름성으로 간다 결국 정의석을 얻어준 것은 4천원짜리 핀트북이 아닌 훈수별이었다 아니 근데 나 진짜 그 금액이 이해가 안 아니 왜 따로 파는 것도 충격인데 4천원이라는 거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정말 쇼킹하다 흐흐흐 오픈 도어 해냈어 피터 해냈구나 믿을 수 없다 나는 이제 주문을 외울 거임 포탈을 열어준다는 얘기지 뭐야 그게 주문이야? 야 왜 되는데 아 그래? 간다 카를로즈 카를로즈를 물리치세요 여기가 사는 섬인가? 사는 섬인가? 어 이건 뭐지? 스크류 드라이버 야 이거 돌려주러 가자 일단 진짜 하늘에 있었네 아니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은 구름 위까지 날아가 스크류 드라이버 뭐 제트팩 만들어주나? 설마? 맞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진짜 제트팩이네 하하하하 진짜 제트팩이네 공간이 더 필요하다? 공간이 더 필요하다? 뭔 소리지? 아이템스 리터인 아까 그 하늘성 있는데 거기서 쓰는 거 같은데? 거기 뭐 보니까 다리가 없던데? 여기 데자뷰인가? 흐흑 흐흐흑 흐흑 흐흑 요거 저녁 수연로 되어 놓지 흐흑 으흑 수연로 수연로 제트팩 와 해냈어 드디어 도착했다 대화를 해결합시다 우리 아 상악한 경비병 카를로즈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 카를로즈님을 누구도 만날 수 없다 꺼져라 공주 구하러 왔는데요 카를로즈께서 너를 벌레처럼 짓이기 버리실 것이다 저 들어가면 안될까요 검수를 보여주자 공주 구하러 왔습니다 얍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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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처럼 구입한 4달러짜리 공략집을 한번 참고해보자 근데 이거 공략집 띄우려면 또 게임 꺼야돼? 아니 아 게임파일 내에 있어요? 웃음이 많은 친구네 게임파일 들어가 보자 오 찾았다 자 한번 모처럼 제가 구입하진 않았지만 선물받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의 경비병 하늘성에 있는 경비병은 이가 아닌데? 정문에 있는 경비병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다른 데 있는 경비병인데? 아니 정문으로 어떻게 들어가냐고 아니 아 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준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제트패드로 날 수 있으면 그냥 선 위로 올라가시라구요. 이건 뭐야... 제크와 콩나물?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월... 아 레블랑코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날에 시험본 철수가 교과서를 빌려가 놓고 필요한 부분만 홀라당 찢아간 모습이다 적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공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입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자 피터의 영어 모험 오늘은 이제 공략집을 4천원 주고 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고요 그리고 정작 공략집이 별 쓸모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아마 다음에는 공주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1.1